안녕하세요 금기창 tv 입니다 오늘은 하성동에 와 보았습니다 하성동은 높은 곳의 위치에 있어서 전망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동씨가지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그러나 주거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것 같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올라오면은 길은 막다른 골목으로 끝이 나 버리네요 주변에 많은 공터가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하네요 빈집들도 많이 있지만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가 살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가장 높게 안동에 위치한 곳이네요 골목 끝까지 오니까 막다른 골목이네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호박 능쿨이 자라고 있고 호박이 익어가고 있네요 안동에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이와 같은 곳에는 처음 와 봤네요 안동씨가지가 한눈에 닿아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주거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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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